저거 왜 이렇게 큰 거 같은데. 저거는 없어 형인데. 그쵸? 요기도 해보려나. 요기도 저지르려고. 불안하다. 많이도 갖고 왔네. 어? 뭐죠? 이거 튀김 하려고 그러나 보다. 저 살집에 가서 튀김하면 안 되는데. 하는 짓들이에요. 저 집에서 음식을 잘 안 해 먹어서. 형님 이거 이거 식용유 이거 너무 많은데요? 입장이 바뀌었죠 지금 지난주에. 종국이 집에서. 본인이 깽판을 쳤는데. 지금 이제. 형이 이제 계시면 안 됩니다. 입장이 바뀌었어요. 지경이가 너무 많아요. 저 진짜 평생 써도 못 쓸걸요? 지경아. 가면 되죠. 뭐 하려고 그러니깐.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? 너 좋아하잖아. 네? 너 핫도그 좋아하지. 너 핫도그 좋아하지. 아이 좋아하나 하죠. 야. 형이 형 핫도그를. 예술 만들어 줄게. 예술 만들어 줄게. 여기서 하시려고요? 응. 여기서 하시려고요? 여기서 하시려고요? 어떻게 해. 핫도그? 그러니까 지금. 아이고 참. 여기서 하시려고요? 응. 여기서 뭐 하시려고요? 너 좋아하잖아. 예? 아 핫도그. 형 핫도그는 이제 사먹은 게. 에이. 사먹은 거지. 오늘 집사한다고요? 기름 다 태워요 형이. 아니 절대.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. 기름 안 튀는 걸로. 기술이 좋다고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무슨 기술? 어우 저거. 부으시기요? 아니 기름이. 어우 어? 어어? 으아! 아하, 어어! 어! 어! 아니, 저거 튀김 집 다 쓰는가구나. 어휴. 뭐야. 우와. 진짜. 춘다, 춘다, 춘다. 맞아요? 저거 너무한데? 그래 말이야. 저거 다 안다보여? 저거 너무한데 이거? 어휴, 이거 마요. 아휴, 이거. 너무치세요. 어,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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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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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심해요, 형. 그만해, 그만해. 아유 고맙다 너무 많다 아유 고맙다 고맙다